반갑습니다. 45번째고요. 우리 앞에 시간에서 DTE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럼 이번에 DC를 봐야 되는데, DC를 보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호의 형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혹은 통신 방식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다음 시간 바로 46포인트에서 우리가 DC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선은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주셔도 아실 것 같은데,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신호의 감쇄, 바로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얘를 늘려주기 위한 증폭기가 있어요. 앰플리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축세대거든요. 전축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분들은 MP3 세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축세대라서 저희 집에 전축을 예전에 샀었어요. 그런데 전축 안에 뭐가 따로 붙어 나오냐면, 옛날에는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앰플리파이어가 따로 있었어요, 증폭기가. 그땐 아날로그잖아요, 음악이. 그런데 지금은 MP3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얘는 증폭기라는 게 필요하지 않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는 것과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반향시켜주는, 이것도 일종의 증폭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 두 개의 장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뭐예요? 0 또는 1, 컴퓨터는 전기를 먹기 때문에 0하고 1밖에 몰라요. 그래서 얘는 장거리 전송 시에 데이터 감쇄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피터라고 하는 애를 써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리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유기가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요즘에 무선으로도 설명이 되겠다. 요즘에 보면 무선 확장기라는 걸 팔아요. 얘가 바로 리피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이 케이블로 이렇게 랜케이블을 꽂으면 최대 100m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단에 연결하면 200m까지 가는데, 내가 얘를 500m까지 선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다 공유기를 딱 달아놓으면 돼요. 공유기가 바로 리피터 기능을 하거든요. 요즘에 무선이 나오니까 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선 확장기를 리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송에서 쓰이는 확장기와 아날로그에서 쓰는 증폭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송 용량을 다중화해서 효율성이 높고 암호화 작업이 가능해서 안정성이 높대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양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0101, 0101 이렇게만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파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에 반복하는 사이클의 횟수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희 집하고 사무실의 조명을 다 LED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하냐고요? 직접 제가 공사를 다 합니다. 전기공사. 제가 왜 그냥 고등학교 때 전기권 나와가지고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어요. 잘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LED 조명 중에 보면 플리커 프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플리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주파수 때문에 전기주파수가 우리나라는 60Hz거든요. 1초에 60번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 조명을 LED 조명을 딱 달면 카메라나 이런 걸 대보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옛날 형광등하고 똑같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보면 깜빡깜빡한 그림이 보여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조명을 딱 대보면 까만 줄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바로 이게 주파수예요.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LED 조명으로 바꾸실 때는 꼭 플리커 프리, 플리커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요즘 모듈로 돼 있어서 등까지 바꾸지 않아도 모듈 사가지고 갖다 끼우면 되고요. 조명 등기구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저렴하게 LED로 이렇게 개조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LED 만드는 회사하고는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움직이는 파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60Hz, 일본은 50Hz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 소니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금방 고장 났어요.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그래서 그 뒤에는 나중에 일본에서도 보면 50Hz, 60Hz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통신 방식이 나옵니다. 통신 방식은 얘네는 우리 교통길로 보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 있는 데가 3분이거든요. 3분에는 중심 로데오 거리가 다 여기가 이렇게 차가 다니긴 하는데 이 가운데 로데오 거리 여기 빼고는 여기는 차가 못 다니지만 얘네가 일방통행이에요. 한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방향 통신이에요. 반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길이 있었는데 차선이 폭이 5미터예요. 5미터가 1차선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5미터짜리 하나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차선이 가운데 없는 거야.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동시에는 못 가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반의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의 중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거기가 택지지 개발지구여서 길이 없었어요. 그냥 온 산속의 아파트를 졌었는데 그 뒤에다가 8차선 도로가 났어요. 여기 집이. 그렇다고 해서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값이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짜증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8차선 도로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의 중이에요.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길. 동시에.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거고요. 반의 중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갈 수는 있는데 한 시점에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의 중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방향은 TV나 라디오예요. 무조건 우리 받기만 하죠. 우리가 TV 쪽으로 뭘 주지 못하잖아요. 자, 반의 중은요. 무전기입니다. 얘 어때요? 나와라 오바. 쉭 해야지 그쪽에서 얘기하죠. 동시에는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무전기를 하나 싸서 하십시오. 그럼 얘기 다 들어야 되니까. 내 던지나? 전의 중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 이번에는 전송 방식이 나오는데 직렬 전송 방식하고 병렬 전송 방식이 나와요. 자, 직렬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이 패킷들, 신호들을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직렬 전송입니다. 그래서 비트들의 열이 하나의 전송 선로를 통해서 순서대로 전송되는 거예요. 모든 비트들이 동일한 전송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선이 비트별로 대응되는 병렬 전송 방식보다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회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원거리 전송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나 인터넷은 다 직렬 전송이죠. 자, 병렬 전송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렬 전송은 이런 식이에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모두 다 하나의 회선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각 비트들이 각자의 전송 선로를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전송되는 방식이고 단위 시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전송 거리가 길어지면 선이 너무 많이 들어올겠죠. 그래서 비트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서 또 원래 비트 블럭을 복원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송 선로가 직렬 전송에 비해 많으므로 전송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얘네는 컴퓨터 안에 우리 버스라고 해서 배우셨죠? 바로 그 버스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 CPU와 주변 장치 사이에 전송하는 버스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병렬 전송 방식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비동기식하고 동기식 전송이 있는데요. 우선 비동기하고 동기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동기 신호라는 게 있어요. 동기 신호. 보통 우리 클럭이라고 합니다. 클럭 이렇게 쓰죠? 클럭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동기 신호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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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렇게 신호가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신호에 맞춰서 보내는 걸 우리 동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신호 없이 그냥 보내는 걸 비동기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이야. 여긴 끝이야. 그리고 여긴 데이터가 있고 여긴 오류 체크예요. 이 패리티는 오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 보시면 되고. 이거 문제에 나오면 딱 하나예요. 비동기식은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다는 걸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거의 한 70% 문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 앞뒤에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를 갖는다. 동기식보다 주로 저속에 사용돼요. 동기 신호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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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아다리가 맞춰지고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얘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열이 전송되지 않을 때는 놀아요. 그 다음에 300에서 19,200bps의 비교적 저속 데이터에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 속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두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저속에서 사용된다. 자, 송신 측에서 유유 상태 비트들을 전송하다가 전송 데이터가 발생하면 시작 비트를 전송한 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다음에 동기식 전송은 문자 또는 비트들의 데이터 블록을 송수신한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송 효율이 좋고 주로 원거리 전송에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동기 문자와 제어 정보 데이터 블록을 합쳐가지고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프레임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제어 정보 앞부분을 프리앰블이라고 하고 뒤에를 그러면 포스트앰블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보 프레임의 구성에 따라서 문자 동기 방식과 비트 동기 방식이 있다. 또는 프레임 동기 방식도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동기 전송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동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띡띡띡띡 동기 신호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클럭 펄스 혹은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 통신 제어 장치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기 제어 하니까 이렇게 된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한 것. 반, 이중, 하프, 듀플렉스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데이터 전송 시에서 한 문자의 전송 시마다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나오면 아, 비동기식이구나. 자,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방식에 따라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두 가지 전송 방법 중에서 실제 정보통신 시스템의 직렬 전송을 채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퇴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아, 느리다 그랬잖아, 우리 직렬이. 터미널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전송 매체의 구성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돈이 적게 들어서 해요. 돈 안 들면 그냥 하면 빠르고 좋지 뭘. 자, 비동기식 전송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비동기식이라고 했어요. 한 번에 한 문자씩. 이 정도 속도로 간다. 문자 단위 재동기를 위해 스타트, 스톱 간다. 송수신기의 클럭 오차에 의해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긴 비트를 전송하여 타이밍 오류를 피한다. 이건 동기식이잖아요. 클럭 오차. 동기 신호. 됐죠? 그래서 4번은 동기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DTE의 이은, DCE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